천하, 천하시, 내가 할게 잉? 천하가 태평허면 업무수무건 허련지와 지저리 분욕하면 포연 탄우만 날 줄을 사람마다 아느근 배라 진나라 그 모지긴 청사 맹호톡사같이 시마톡허거니 사슴촇채일 단말가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 일어날지 도무성 낸 봄과 배태그 참민용이 갑자기 병힘을 모아 진나라를 뼈랄 적은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원약이 어진 듯 오나리긴듯 호이타 초패왕은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백억은 망덕허단 마을가 무지한 백옹일을 아무리 사례 구제옥 공부건전에다 사변을 흔들 하나님이 대신 사롱 정하 허 허 음붕 우츌 이라 벗어날 길이 벗어날 길이 없을 숫냐 윤퍩 대강 옛말씀을 길러보아 알리로구나 우비를 살펴보니 백무 황월 장창 대검 정도 금고 백이 치며 영지 방패 속정패 주작 능양 사모 창홀 좌우로 늘어 허허허 세우고 주고 고공 수재하기를 반공 주먹다가 높이며 두고냐고 달고 최상애가 안지긴요 일등명장들이 다무었꾸나 녹폭홍대 후수염에 팔척장공을 비껴었으니 역발산 기계세라 당시 호각은 초패왕은 제1상좌로 앉으시고 그 남은 영웅들은 제 차례로 늘어간 저 대사를 끊어내는 광경이로 거구나 거울일을 거여가며 거지네 보자 이제 먹으면 안 돼 여기서 내가 삐어가지고 고쳤어 벗어날 길이 거기가 나도 놓쳐가지고 다시 고쳤어 그 뒤에 그래서 두 번 나와 벗어날 길이만 두 번 나와 천하가 시작 천하가 태평허면 시작 태평허면 하나 둘 엄무숭은 어련지와 하나 둘 엄무숭은 어련이와 시절이 분유허면 시절이 분유허면 포연 단우만 날 줄을 포연 단우만 날 줄을 사람마다 아는 배라 세번째 박이요 세번째 박 세번째 박 하나 둘 누가 그렇게 잘하는데야? 맹호 독사같이 심하덕허니 심하덕허니 덕허니 덕허니 사슴초차일단말가 세번째 박 사슴초차일단말가 좋아요 조야의 영웅들이 조야의 영웅들이 질족자 뜻을 두고 질족자 뜻을 두고 곳곳이 일어날지 곳곳이 일어날지 강동 강동 성낸 봄과 성낸 봄과 폐테그 참기 용이 폐테그 참기 용이 똑같아 참기 용이 폐테그 참기 용이 시작 폐테그 참기 용이 맘에 쏙 들어 금이야 금이에요 폐테그 참기 용이 폐테그 참기 용이 갑자기 갑자기 병 힘을 모아 갑자기 병 힘을 모아 그렇지 진 나라를 별 알 저거 세 번째 방향도 하나 둘 진 나라를 별 알 저거 별 알 저거 별 알 저거 그렇지 선입 정 관중 자면 선입 정 관중 자면 왕허리라 깊은 원약이 왕허리라 기다리고 깊은 원약이 어째 듯 오늘날이 깊은 오늘날이 깊은 이번 차는 네 번째 방이야 깊은 원약이 어째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방 시작 어째 듯 온날이 이긴 듯 이긴 듯 이긴 듯 이긴 듯 하나 둘 셋 어이타초 폐왕은 하나 둘 셋 어이타초 폐왕은 당시 세력 힘을 믿고 당시 세력 힘을 힘을 믿고 배흙은 망독 배흙은 망독 배흙은 망독 배흙은 망독 강도 허다한 말과 무지한 배궁이를 무지한 배궁이를 무지한 배궁이를 무지한 배궁이 무지한 배궁이 무지한 배궁이 무지한 배궁이 무지한 배궁이 무지한 배궁을 어... 의사량을 사령을 사령을 어... 사령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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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을 어... 소련을 흔들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신 사람 내신 사람 적은 풍선풍 부추리라 부추리라 벗어날 길이 두번째 박사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없을 소냐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걸어낸 이제 거기부터 해야지 자 선입정 선입정 관중자면 시작!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왕허리라가 열 번째 박에서 시작이야 그 다음 짱단 여덟 박제까지 해갖고 깊은 원약이가 아홉 번째 박이다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깊은 원약이 이렇게 돼있어 선입정 시작! 선입정 선입정 관중자면 왕허리라 기다리고 깊은 원약이 깊은 원약이 깊은 원약이 하나 둘 셋 어이타초패왕은 하나 둘 셋 어이타초패왕은 당시 세력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배구은 망독 허단 막아리가 배우은 망독 허단 마이 가 허단 마이 가 허단 마이 마가가 마가가 무지한 백옥리를 무지한 백옥리를 아 아무리 아 아무리 사례 고저 사례 고저 홍북언전 내다 홍북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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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사련을 혼들 사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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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들 사련을 헌들 하나 님이 시작 하나 님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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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 거거 건붕 선붕 우추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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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하나 하나 하고 쳐야지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그러지 아주 어려운 노래를 잘 가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선입 정 관중 자면 선입 정 관중 자면 왕허리라 깊은 오냥이 왕허리라 깊은 오냥이 오냥이 왕허리라 어진듯 오나리 인듯 어진드 시작 어진드 오나리 인듯 잘한다 하나 둘 셋 어이타초 폐왕은 하나 둘 셋 어이타초 폐왕은 잘해요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당시 세력 힘을 빚고 해극은 망덕 허단 마을가 배극은 망덕 허단 마을가 허단 마을가 마을가 백읍은 망덕하단 말가 백읍은 망덕하단 말가 무지한 백옥미를 무지한 백옥미를 무지한 백옥미를 흔들 홍북언전 홍북언전 내다 소련을 소련을 헌들 소련을 소련을 헌들 하나님이 내 신사람 하나님이 기다리고 내 신사람 소련을 헌들 웃시리라 선북 웃시리라 벗어날 길이 없을 순야 벗어날 길이 두번째 박 두번째 박 두번째 박을 써야지 벗어날 길이 없을소냐 없을소냐 그렇지 벗어날 길이 없을소냐 벗어날 길이 없을소냐 벗어날 길이 없을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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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고 나하고 같이 하고 이것은 매듭을 쳐버려요 선입종시다 선입종 관중자면 왕월이라 깊은 오냐니 어젠 듯 또 나린 듯 하나 둘 셋 어이타초 배왕은 당시 세력 힘을 빚고 백흑은 맘도 허단 말이다 무죄한 백웅이를 아무리 사례 구조 흥부안전 백종례다 서련을 흔들 하나님이 갠자님 가신 사람 아니면 영향으로 저항은 자면 고소 벗어날 길이 없을소냐 두번째 박이에서 벗어날 길을 해야 돼 벗어 이렇게 벗어날 길이 없을 소냐 이게 제일 어려워 두번째 박이 하기가 두번째 박이 약박이잖아 약박이기 때문에 두번째 박이 서기가 어려운 거야 세번째 박은 오히려 하나 둘 셋 칼을 치니까 하기가 쉬운데 벗어날 길이 비 없을 소냐 이런 어려운 거야 오히려 약박이서 시작하니까 세련를 흔들 세련를 흔들게 세련 세련를 흔들 홍북원전 내다 세련를 흔들 시작 홍북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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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더 높아 하시자 홍북원전 내다 세련를 흔들 세련를 흔들 세련를 흔들 다시 홍북원전 홍북원전 똑같잖아 영북원전 홍북원전 올려 홍북원전 시작 홍북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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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 꼭 그래. 홍문 하잖아. 홍북언전에 다 사륜을 헌드랬네. 홍북언전. 홍북언전. 홍북언전에 다 사륜을 헌드랬네. 네. 다 목아프셔서 다 목을 못 하시겠죠? 어떤 거? 우리 금방 이거 한번. 이거? 이따 해 주시겠지. 어디까지? 아까 제기부터. 선입장? 아니면 선입장이지? 네네네. 거기서 거기까지 해 주라고? 넌 둘게. 오늘 다 해 주잖아. 응 응. 지금 하시죠. 우리 이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놔줬어. 안 놔줬어요. 그래? 끝까지 해줬지 왜. 해줬어. 끝까지 다 들어갔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 끝까지 왜 자꾸 또 했잖아. 그래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어요. 이따 하시고 한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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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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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